자 오늘은 Friday Night 펑킹의 애니메이션 만화 시간입니다. 오늘 영상 혼스트롬프 툰쥬님의 푸나펑 영상 준비했구요. 근데 이 영상은 모험집이라서 다른 크리에이터 분들의 영상이 많이 있습니다. 제가 설명란에 다 링크 남겨둘테니까 여러분들 많이 놀러가셔서 영상도 재밌게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자 그렇다면 Friday Night Drop the beat 스토리 먼저 스토리 모드에 가보시면은 튜토리얼부터 시작해서 1주차, 6주차까지 이렇게 계속 진행되는 스토리잖아요. 먼저 첫번째 영상 0주차. 여자친구가 처음 만난 이야기입니다. 무려. 자 배드 트윈님의 영상이구요. 자 남자친구가 다니는 대학인데 오늘 첫 수업이다. 완전 설레 짜잔 여러분들 오늘의 서업 바로 들어가볼게요. 요건 A A B B C B 자네 그게 목소리가 뭔가 네 그게 지금 너 지금 사람 목소리냐 완전 으깬 왜 목소리가 꼭 그래 진짜... 아 그렇게 점심시간인것 같은데요? 불쌍한 남자친구 혼자 거의 시작부터 왕따가 돼버렸네요 이상한 목소리 때문에 아잉 외로왕 아잉 아 안녕 저 뒤에 샌즈 닮은 애는 뭐냐 저거? 아 어 아니요 새 친구구나 내 이름은 머핀이라고 해 너 우리랑 같이 놀래? 뭐 뭐라고? 자 잠깐만 너 제대로 좀 얘기해 줄래? 오케이 삐 빠압 이렇게 뭐라는 거야 야 됐다 됐다 너 정말 이상한 아이구나 어 불쌍한 남친 그렇게 모든 친구들에게 버려진 건가요 음 불쌍해 아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이런 목소리를 갖고 태어난 남친인데 이거는 진짜 컴플렉스 그 자체라서 아 병원에서 이거를 고칠 수 있을지 한번 찾으러 방법을 찾으러 왔습니다 자 이거 뭐야 야 장난해? 그러면은 요거 어? 음 멍청한 놈이구만 이거 자 호그 왔다 잠깐만 이거 완전 바가지를 씌우네요 어? 어 증상 탈모 죽음 이걸 약이라고 준 거야? 어? 이거 먹어도 되는 거 맞나? 에라 진짜 아하하 내 인생 아하하 망해서 이번 생은 진짜 아하 아하 너 목소리 참 대박이네 너무 좋은데 헉 그때 설마 아하 어머 와우 여친의 등장입니다 어 여친과의 첫 만남 어 어 예쁘다 자 너 그거 다시 한번 해볼래? 뽀옵 어 완전 신기해 음 듣기 좋아 너 정말 재능 있구나 하하하 야 신났다 자기의 목소리의 가치를 알아주는 사람이 처음으로 나타났어요 저 남친 어 우리 같이 놀자 아 근데 먼저 날 좀 따라와 볼래? 내 진짜 대박인 거 보여줄게 응? 남친 입장에서는 뭐 쫓아갈 수밖에 없죠 어? 웬앤 밤의 거리 죽기 싫으면 들어오지 마 어? 여기야 자자 들어와 안으로 빨리 안 들어오고 뭐해 어 뭔가 약간 수상하긴 한데 음 일단 들어가 봅시다 네 어 어 아 아 잠깐만 요거 저건데요 연습주차인데요 자 이거 받아 마이크 헐 이렇게 여친을 만나기 위한 관문들의 첫 시작점이군요 설마 아버님 뭐? 그 조그만 꼬맹이는 뭔데 네 Aqui 아이 아빠 그 얘기 기회 한 번만 주세요 그는 남들과는 달라요 나는 이런 시원찮은 놈과 데이트 허락하지 않는다 그래 나 결심했어 나의 가치를 인정해준 여자친구 꼭 인정받는다 내가 아버님 허락 한 번 붙어보시자 이..이 짜식이 이거 하하하하 좋다 들어와라예 송이 내가 너의 소둥이들 고대로 날려주마 어림도 없습니다 아버님 요렇게 첫번째 이야기가 시작되는군요 자 다음 영상 엠마노미아님의 영상이에요 뭐죠? 새로운 이야긴가? 자기야 빨리 늦겠다 학교 가자 아니 저 무시무시와 시간 오지네 새로운 빌런들인가? 야야야 밖에 저거 좀 봐봐 남친이야 남친 레이즈 버스트 옳차 쟤 잘생겼다 목소리도 완전 좋은 것 봐 와아 걸어차면 뺏어야겠어 오? 오? 잠깐만 드라이버는 임포스터가 아니— 아아아아아아악 어이 죽기 싫으면 지금 당장 마이크 잡을 이놈의 인기 진짜 또야? 또 랩 배틀이요? 오케이 공 뭐죠? 비니스의 자일로베타? 애니메이션인데 실제 게임처럼 이렇게 구성해놨네요 오 노래 좋아 목소리도 좋고 아 근데 난이도는 겁나 쉽네 이거 거의 딱 노말정도 수준의 난이도네요 비빠빠빠 우리들이랑 사귀지 않으면 너는 죽은 목숨이야 오 여유로 이제 남친 좀 자신감 붙었나보네요 오 현란한 라이핑 스킬 콜라보 하움까지? 초밍으로 보기에는 그냥 외교거든요 아니요? 오열 그 자체 하하하하 걔네들 우리 부모님 생각나게 만드네 부모님이 이혼하신지 10년이 지났지 아하 나도 마찬가지야 너 또 누구니? 잠깐만 누가 운전하고 있는데? 하하 뭐야 피코가 대신하고 있어? 어 어 아 알람 울렸어 꿀잠 아 아 잠깐만 어 저 레몬 저거 아니에요? 하하 아 밥도 다 떨어졌네 응 어 어 거 자식들이 에라이 장이나 보러 가자 으하 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바빠빠빠빠빠 슈퍼 마켓 오 마지막 딱 한 개 남은 궁극의 맛 레몬 레몬데몬 쓰리얼 슈퍼 마켓 이거 내 거 다 어 아 설마 어 어? 자식, 내려놔. 어허허, 자연스럽게 해. 랩 배터리? 아아, 나 배고파. 어? 뭐야? 걔 꼬리나? 이건 내가? 응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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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